포스코 고 망간강 포스코가 개발한 고강도 네마모 고 망간강은 네마모 강에 사용하는 고가 원소를 망간으로 대체하여 400에서 450HB의 경도를 구현했습니다 중심부까지 균일한 높은 경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네마모 성능이 지속되어 제품 수명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건설중장비, 광산설비, 군수용 방탄장비 등에 적용하면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더 강하고 더 경제적이며 더 혁신적인 신소재 고 망간강을 경험해 보십시오 포스코가 선도하는 기술로 세계 철강의 미래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From Steel Supplier to Solution Partner 포스코